웃지마. 이거 누가 하래?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미안하다. 안녕. We are, we love you. 뭐야, 뭐야, 뭐야. 요한이의 지오 마린입니다. 와! 오늘은 달고나 만들기를 해볼거에요 먼저 설탕, 소다 그 다음에 엄마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불이 왔습니다 물조심! 물조심! 물조심해야되요 여러분 불조심 안하면 죽어요 가스가 없어요 이게 있는데 되게 조금 있어 이렇게 천을 깔았어요 이렇게 깔고 예쁘게 좀 깔자 이게 라인을 맞춰면 아예 제가 지금 누르는 건 나중에 이렇게 뺏어 뺏어 뭐야 누구 먼저? 나 잘 못해요 여기엔 두 스푼만 넣을게 조금만 대고 녹여주세요 무서우다 여러분 불조심 위에는 비밀 엄청 아픈데 엄청 아픈데 달고나 만든 게 쉽지 않아요 조금 있어 한 요정도 달이가 더 줘 내가 하고 손도 싫어 손 뜨거 여기다 넣어줘 더 뜨거 더 뜨거 더 뜨거 더 뜨거 그래도 말지마 한 번에 누르지 연기 연기가 나는데 색깔 봐봐 날 저렇게 많다 엄마 설탕 엄마 실패 실패 엄마 이거 좀 굳히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말했잖아 괜찮아 내가 씻어 올게 이건 빨면 돼 실패 야 그거는 써 야 이거 설탕 아니야 야 응 빨리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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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가 새 땅을 찍어 먹었어 응 다시 도전 아빠는 열릴게 오케이 나 지금 아빠가 하고 있어 아빠 소다는 조금 하고 잡고 조금 하고 잡자 응 그걸 두 번으로 네 지금 아빠께서 발굴을 만들고 있어요 지효는 계속 먹고 있고 학교 안 가니까 기분이 어때요?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지효도 빨리 어린이집 가 지효는 어린이집 안 가니까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 안 가고 싶어? 어린이집 누나는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넌 어린이집에서 할게 많아서 어린이집에서 할게 많아서 어린이집 싫어 엄마 늦게 만나서 엄마 늦게 만나서? 응 맛있다 됐어? 응 근데 또 타면 안 돼 아빠처럼 엄마가 했던 것처럼 타면 안 돼 응 벌써? 응 뜨거워? 쓸까요? 쓸면 안 돼 빨리 하자 어 눌러? 누르자 눌러봐 어 어 어 어 이번 것도 실패 닦아주세요 응 뾰로롱 민주야 너 그만 먹어 짜잔 짜잔 내 발레 에브발리미터 티토 응 에브발리미터 티토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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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글 응 응 에브발리미터 티토 응 에브발리미터 티토 그럼 이따가 응 어 응 응 이따가 콕 응 으응 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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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떼래? 응 맛있지 응 맛있다 안써 이건 먹을래? 네 허 허 뜨거워 그렇게? 살살살하는거 살살 아빠 엄마 엄마 한참이야 어 축하해 아빠 이거 내꺼 맞지? 성공 이제 잘 먹을거에요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아빠 아빠 안뇽 내려줘 이제 하트모양 완성해 엄마 이거 잘 됐지? 응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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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볍게 엄마가 저만 많이 들었겠네 엄마야 나도 사와라 엄마도 말겠어 젓가락으로 달고나 고추 만들거에요 엄청 맛있어 이거 과연 맛있을까요? 이것도 과연 맛있게 응 정답은 배틀로 써주세요 응 정답 이따 나올거에요 일단 배틀로 써주세요 지금 지금 당장 맞아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맛있어요? 응 네 로켓 하고 싶어? 응 좀 많이 하자 이거 응 이거 뜨거워 완전 맛있어요 응 나 지금 다시 하고 있어 우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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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이제는 좀 기다렸다 하셔야돼 응 성공할 게 있나? 성공할 게 있냐 흐음 우와 한 번도..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번도 안 빠지지... ㅋㅋ 살짝 누른다? ㅋㅋ 됐어? 네 오늘 엄청 잘 됐다 super 와 진짜 이거 완전 잘 됐다 설탕 편지 김치구, 롯크해! 김치구, 롯크해! 내가 다 먹어야지 엄마도 좀 좋아 눈치구, 롯크해! 눈치 undergraduate 조용히 겨울 때까지 엄마도 많이 좋아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비행기 다 먹었대 야 너 코 파는 거 여기 다 찍힌다 다 찍혔다 야 어디다 가 너 이거 다 넘길 거야 코 파고 있는 거 인터넷에 다 퍼뜨릴 거야 너 코 파는 거 아빠 근데 우리 가족까지 하면 안 돼 유튜브에 다 남길 거야 대신 유튜브 퀴즈 사람들 다 유튜브 퀴즈 떼주세요 대신 뿌려주면 안 돼요 먹걸래